도화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도화주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미술 만드는 법 1. 청월의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. 2.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인 다음 차게 식힌다. 3. 누룩 한 대를 밀가루 한 대와 섞어 항아리에 넣어준다. 덧술 만드는 법 1. 복숭아꽃이 피는 식의 백미와 찹쌀을 각각 세 말씩 깨끗이 씻어 파여진다. 2. 물을 끓여 밥에 붓고 밥과 물이 다 식은 후에 먼저 만든 미술에 버무린다. 3. 복숭아꽃 두 대를 먼저 독 밑에 넣고 나머지 버무린 것을 모두 넣은 다음 복숭아 나뭇가지 3,4개를 가운데에 넣고 술을 끓인다. 술을 조금만 만들려면 비율대로 적은 양을 사용하면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2. 커팅 2. 고생했다는 점 2. 안녕하세요 2. 마주을 이용하여